눈끝이랑 심지어 동생 새로 산 팔레트에 색깔이 있음 알만하다 꼼꼼히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지 걱정하지 마라 색상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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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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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메이크업 브러쉬 빠밤 빠밤 앞에도 신경을 써야돼 코랑 코가 간건이네 이거 코가 간건이었네 왜 3대장 아니 봉쿠레 거기에서 넘버3잖아 나름 직책있습니다 봉쿠레 봉쿠레 무시합니까 봉쿠레 나름 직책있어 봉쿠레 나름 직책있어 봉쿠레 나름 직책있어 봉쿠레 나름 직책있어 드디어 보라를 되어 주중에 그리 그리 거의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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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 여기라 왜 세상이 했어? 뭔가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왕몸을 더 파괴하는 것 같다 문을 놓는다 문을 놓고 나면 문을 놓고 나면 문을 놓고 나면 문을 놓고 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남자는 그 사진 보고 계속 내 날 보면서 그 사진 그 얼굴이 자꾸 떠올릴 거 아니야. 개미존. 개미존. 나는 장난이 좀 심해서 장난이 좀 있어서 일부러 막 이런 거 일부러 보여줄 거 같아. 다른 사람 있잖아. 더 빨리 받아야 해. 외국국선생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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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, 외국국선생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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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드가 될 때가 될 것 같다. 제크카드 어디서 잃어버린거지? 제크카드 어? 내가 브러쉬를 갖다 놨거든요? 근데.. 근데.. 심지어! 저거 바로 치우라고! 좋아해 브러쉬도 있어! 안 써! 아 모르니까 못쓰는거야.. 알면 쓰지.. 야! 저기 들어가는 순간 제가 내한테 쳐맞는다 빙크스도 틀어드릴까요? 빙크스의 술집.. 있는데 이거 써야돼 갑자기 화장을 멈추길래 나도 화장품 4개밖에 안쓰 좀 맞을거지 좀 맞을거지 좀 맞을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 때 맛있는 거. 거의 뭐 앞머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. 나 머리는 저번에도 직속 때도 그렇지만 머리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별로 지금은 딱히... 잘 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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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진색 이게 지금 그 뭐라 해야 되나 라이너 없이 이거 이걸로만 다 그려야 되니까 번지거든 넥 큼 큼 큼 큼 큼 큼 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